아 이게 진짜 얼마만의 여행이야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준비 다 끝났어? 네 끝났어요 뭐야 아직도 거울 보고 있어? 아 예뻐요 아니 진짜 언제까지 거울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뭐세요? 진짜 아름다워요 아니 근데 이제 거울이 뭐가 아름다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후기히 일본에서 겨울 하면서 생각나는 북해도 겨울뿐 아니라 가을에도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사랑 미스터 테드 씨와 인청공항을 출발해 도쿄를 걷죠 북해도에 도착했다 오늘은 아침에 사 먹으러 왔습니다 예~~ 완전 도도? 완전 머리가 커졌다 최고 부었어요? 네? 부었어요? 부었어요는 이본말로 너무 잘생겼어요 견식 이새끼 미온이 아침을 처음 봤어요 우리 아침 해산물 독밥이래 아사니 해산물 독밥은 진짜 타겟나 보던데 됐는데 깐장게잖아 이건 카나사니자니까 이 쪽으로 이렇게 쟤는 쟤가 사실 온다 고구마 수고하긴 하네요 정말. 가깝게 가려고요 가깝게 가려고요 너무 너무. 근데 아침에 이렇게 하여서 개선 부츠가 많구나 일본에서 북치도 여행을 하여고 하여고 하여 다들 시장에 들어가고 아~~ 어! 갑자기 뭔가 백정원과 이끄 밑에 있는 골목이 있는데 오! 고가니 너무 맛집이 있는거 봐 백정원처럼 해줘 그러니까 거기 입 assists 호가니 너무 맛집에 있는거 봐요 으응! 괜히 던다 아 진짜 시장 분위기다 뭔가 이사칼리랑 같던데? 아 정말 아사카라 하이산부츄라니 오! 고가니가 있는거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진짜 백종원인 것 같아. 우니를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니가 마니라. 우아. 北海道에 왔을 때에는 핵무가 있는 것 같아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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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Isίesis 근처에 국가 trusts? 들어오 П'와 국가에 의해거예요! 오이. 국가에서 왔을 때 말씀해 주세요. royal식이 아니 이런거 알아요? 티비가 있어요? 사실 오나카, 리쿠가 비슷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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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얼굴이 비슷해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진짜 디자인인가? 이거 나무를 가쓰어붓이 오 그렇네 나온다 나무 얇은 나무 말해야돼요 뭐가 있는거야? 그냥 밀어낮게 되면 연어, 게, 알, 계란 오 개 맛있겠다 카리비 이거 약간 작잖아요 하지만 너무 무겁다 백종류 밑에 하나씩 드세요 이거 약간 작잖아요 아니 너무 무거워요 아마 많이 들어있는가 봐 아니? 이경이 이경이야 좀 맛을 즐기고 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요리와 이끄라 같이 먹고 싶어요? 같이 먹어 진짜 미쳤다 이경이 너무 맛있다 이끄라 이경이 너무 강아지다 터빅을 먹을 때 부치부치되어 신선해서 이경이 부치부치되어 이경이 너무 강아져서 이경이 부치부치되어 이렇게 이경을 먼저 드세요 드세요 맛있어 진짜 맛있네 화이삼 먹으면 진짜 암맛이 별로 안좋아하거든 맞아 맞아? 톱밥? 왜 맛있지? 약간 비빔냄새가 없지? 하나도 나요 근데 약간 잔인다 포인트는 다른 반찬이 없어서 맛있겠다 아! 치켓먹으라고? 치켓먹으려면 좋겠어 이것만 즐거워 좀 씻어 네 네 네 알은다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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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알은다오요? 鏡을 보면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아! 치켓먹으려면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야해 아 많이 먹고 싶었는데 지사 벗겨 때문에 鼻도 먹으래 아 진짜 아까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지사 벗겨 때문에 鼻도 먹으래 아 아 아 아 그 후기 히 히 근데 눈이 오잖아요 20개가 넘어 아 그러네 두개네 근데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어? 숫자 1947 어 그러네 1935 어 숫자가 있네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저 사람들 1947년에 들어온거야? 맞아 맞아 어 저기도 있다 1935년? 어 여기도 1948년 이곳에 걸어가면 이곳이 몇 년에 왔었는지 알아보았어요 여기가 토야전망대잖아요 제가 토야로 이행시를 해볼테니까 오늘 한번 뛰어주세요 토 토 토요일에 야 야 동볼래? 저기 좀 해볼게요 오케이 해보세요 토 토할 거 같고 하지마 왜요? 야 야 마가 돈다 요거트 드린크를 받았어요 됐다 으아악 죄송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으응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웃소치기 와 쫄깃쫄깃 진짜 알아요? 응 오우 그렇게違う 으응 으응 굿죠 아 뭔지 알죠? 진짜 흥시기ですね 濃度가すごい 치즈みたいです 뭔가 뭐液体通り越してる 그러니까 일본이 코이飲む 요구르트 그렇죠 일본이 코이는 야임맛 으응 멸원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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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사를 찾고 싶다고요? 귀여워 뭐가 귀여웠어요 귀여워 봐봐 하하하하 다른 캐릭터가 있어요 일본의 카카오톡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귀여워 너무 예쁜 카페 너무 예뻐 스위스 같다 카페? 유명한 젤라또가 있대 젤라또? 메론그마와 프리코그마가 김유형 식당 아줌마 도대체 봐 이렇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뷰 진짜 대박 여기 젤라또가 너무 좋아 아니 무슨 젤라또지 뷰가 뭐 세상에 이런 뷰가 있나? 바로 나구요 와 진짜 아니지 말도 안 돼 뷰가 와 숙지인데 김경식 가사잖아 육즙하는 두꺼 그랬다 왠지? 다행히 아래 섬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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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5 친히 타벼르 지까 먹히 힘들어, 뭐 라고 했어요? 뭐에요? What? White cream? Sweet corn? Sweet corn, sweet corn 맛있겠다! 맛있어? 오.. 인기의 이유가 아니지? 그게 콘이로도 안 해 근데 locals이 빠질 수 없다고 보니까, 홧카이도 여기가 이런 유제품이 유명하구나 Лакuno이 음악으로 나는 음악을 가지고 우리 이거 맨날다 ち게의 본격적인 고기 택배가 맡은 그녀만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재미있어 엄청 코이다 아, 온도? 기대시나요 성남이 나니머가 있는거다 음, 코 맛있네 꼬리가 하나잖아 꼬리가 구찌지마 ropriet 모르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지금 고백만한 livelihood에서 하믄 왜? 너무 웃기고 거기에.. 알았다!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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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아.. 아.. 아하하하하하 비자시불이 또 코세를 아르이터라 되게 기멍칩해 오 뭐야 엄청 큰데? 유키 좀 더 깨 naive 재키 참? 그리고 기호 찍지 너무 가지마 너무 가지마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기가 좀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이 뿔도 엄청 무서웠는데 제일 무서웠어 야경으로 인식하고 싶습니다 식 저도 야경으로 2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야 쿠리코 야경 뭐니? 진짜 리리장 와 기대됩니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본의 3대 야경 어디에 들어갈까요? 나중에 말할게요 어디에 올라가는 중 여행 별 같네 그러게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저기에 뭐 저런 것도 있네 이거 아이오의 가늘 이거? 응 이거 날아가면 변신 러블러브 여기에서 들어가면 돼 고소해 여기 너무 좋아요! 뜨거워! 호텔의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여기가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이렇게 하얀다! 여기에서 먹을 것은 각국이 치즈맛을 먹을 것 같아요! 각국이 만두빵 하나가 더 단골이네 여기가 산다이약요 어디가? 1개가長崎에 1개가 기타큐슈에 정말 큐슈슈구나 큐슈슈 이외에는 이것만 없을때는? 3개였어 빵 먹는데 이런 뷰가 있네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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